안녕하세요. 써스윗입니다. 하늘에 나는 병아리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컵을 병아리로 변신시켜 줄거에요. 종이컵에 눈알을 붙여주세요. 병아리의 잎을 만들어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종이를 잘라서 병아리의 배를 만들어주세요. 붙여주... 엇! 조금 크네요. 딱 좋네요. 풀로 붙여주세요. 병아리의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뒤 날개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귀여운 병아리 날개에요. 날개의 끝부분을 조금만 접어주세요. 날개를 병아리 몸에 붙여주세요. 종이컵을 겹쳐주세요. 종이컵을 겹쳐주세요. 종이컵을 잘라주세요. 종이컵을 겹쳐주세요. 고무줄을 끼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 나르는 병아리 완성! 나르는 병아리 완성! 나르는 병아리 완성! avoid 날개의 작은 병아리에서 ㅋㅋ 어디에 많은 병아리에 끓여ova니 생를лаг고요. 계란빛